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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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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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마까지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영국 오차 나눠줄래? 맛있어 얘네 정화까지 빠지긴 하 아 그거야? 레전드긴 하지 어 미안 거기 pp님 거기 그 약해 있어 혼자 나이스 뒤에 호그 호그 범피 호그 불었는데 호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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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 저격킬 후구 궁까지 빠짐? 후구 못 치겠지 궁 안 쓰고 소정왕? 소정왕? 나이스 겐지가 화물윈이죠 겐지가 화물윈이죠 그 호그 위치 몰랐는데 우측 사이드 트랩 안아줄게 내가 나이스 나이스 킬코 궁중 킬코 노정왕 킬코 개피 같이 접자 나이스 이쪽 트랩 2층 올라갔고 트랩 개피? 나이스 소정까진 안될거같아 바티있다 어 화물셋 붙을게요 상대 키리코랑 그 트랩 늦거든? 화물 안전하게 오는거 때릴게 나이스 파티 개피 파티 개피 빠질게요 킬코 궁이요 킬코 궁이요 얘네 이러면 수비 궁이랑 해석도 없어가지고 불 빠졌다 불 빠졌다 나눠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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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소정 개피 킬콜 럭 너가야 킬코 궁 story 흘러온거 킬코 궁합 나이스 나이스 덜어봐 네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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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로 조금 더isher 숨어